됐다. 뭐냐 하면 그.. 아까 한 번 아.. 아스라기 졌나? 응 아스라기 졌어. 이거 두루를.. 고.. 고슬이 계속 이 앞에.. 짱나게.. 힐을 하니까.. 빨피해.. 그니까 막역피해서 자꾸 조금씩 차가지고 안죽었어. 우르소 아까처럼 찍어줘. 메즈 한방 넣어줘요? 네? 메즈 한방 넣어줘요. 네에에. 두루님이 제일 필요하니까. 따라 붙어야겠다. 응. 저기 낯 갈 테니까잉. 응. 따라 붙고. 그럼 대주반 찍어야겠다. 그 바람 걸음.. 아니다. 내가 못 부셔. 아야 그 부서지긴 하는데 그 글쿠리.. 글쿠리 압박이야. 어어.. 음.. 음.. 아이씨.. 아이씨.. 음.. 둘 가요 나. 네에.. 저.. 그.. 구석까지.. 킹덧.. 폐제 좀.. 붙었어요. 어질. 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. 오케이. 내가 맞고 있는데. 응. 오케이. 세게 물어요. 네에. 오케이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야탈. 못 땡겨요. 붙어. 슈퍼 나이스. 네에. 오케이. 나이스 나이스. 야탈. 붙어. 신속 빠르세여. 네. 거강. 버즈. 오케이. 구석까지. 1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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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초. 5초에요? 스턴. 3초. 2초. 1초. 1초. 3초. 5초. 4초. 3초. 4초. 4초. 3초. 5초. 드루다시. 에에에. 저 스턴 없어요. 야탈. 당겨. 오케이. 5초. 5초. 4초. 5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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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한번 버티셔야 될 것 같아 내려갈게요 그냥 네 스턴 다 스턴 이길게요 스우 숙전까지 해제 가요 들어가요 에 풀 켜고 가요 땡기기 없어 없어요 어질 오케이 나 고집 갈게요 구속까지 이거 전사님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세요 못 가요 못 가요 드루님 말고 전사님 드루 어제 드루 위협이어줘 네 위협어요 오케이 진동 이렇게 진동이 또 있네 할퍽 돌아요 네 무익할퍽 네 히퍽 빠르세요 히퍽 빠르세요 저 투루 저 투루 내려오셔 아 투루 위치 보세요 네 신속 빠졌어요 아 돈 내가 밟았고 아 장난해 저 투루 가고 있어요 네 저 투루 오케이 어질 스턴까지 이어 스턴까지 투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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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이 위에서 싸워줄 필요가 있나 네 내려갈게 네 신속 3초 끝장 안써요 회바 5초 더 뱀 던 주분 냥꾼 끊어줘 냥꾼 냥꾼 회바 2초 회바 1초 더 세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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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냥꾼 가는 중 저 투루 투루 아래아래 기둥 이거 뭐라도 잡아야 돼 이제 마나가 없어 세월 세월 투루 세월 투루 투루 급장 투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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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톤 스톤 나이스 고술가는 중 에암 네 저거 쭉쏙 돌아오면 그때 몇 번 잡아야 돼요 주분 돌아왔어요 뭐 갈 거예요 주 투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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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땡기면 야탈쓰잖아요 쭉 쭉 쭉 스톤 빈 덫 풀고 얘도 엠 없어요? 야탈 못 땡겨요 땡기게 없어 아아 지금 괜찮아 괜찮아 한 번 더 봐도 돼 하나 있어 음 들어줘 사슬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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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겨요 해제 해제 아 미치겠네 진짜 야탈 이거 땡기게 내가 무조건 들고 있어야 돼 이거 먼저 주면 안 돼 고술 어질 한 번 그러면 제가 우선을 먼저 가 들어가요 고술 가요 고술 가요? 네 아니 아니 들어가요 스탄 뒤져 뒤져 이거 뒤져 아우 진짜 가요 가요 붙어요 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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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술 가는 중 아 아휴 진짜 스트레스 받네 고술 seam suited recomend 마라 네 어질 이을수 있어 어질 두루 어 매주좀 이어줘 엠탐 가능하면 엠탐 하고 와요 양꾼 끊어줘 양꾼 할 수 있다니까 살 수 있어 우리 고스러질 양꾼 가는 중 신속함 물건 트로 사터치도를 버렸어요 루이 있어요 네 지금 붙어요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아 피가 너무 출렁이다 들어가 들어가 드로 혼자 까보세요 나 여기 보수를 까고 있을게요 껍질 아휴 껍질 아휴 드로 못와요? 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요 오케이 가요 내가 상황이 너무 안좋아 다이 얘네랑 진짜 치열하게 싸우네 아 진짜 툭